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미친걸 넘어서 언젠가는 사람도 죽일것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제가요 실수로 여친을 좀 팼고 바로 파혼당했는데요 예비 장모님 마음을 반드시 꼭 돌리고 싶습니다 저 이러다 정말 죽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원제 실수로 예비 신분을 때렸습니다 제목처럼 제가 실수로 예비 신분을 때렸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도무지 답이 안보여가지고 뭘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고 진짜 힘들거든요 부끄럽지만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요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만큼 숨기는거 없이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커플은 결혼 날짜는 물론이고 집도 다 마련됐어요 거기다 양가 부모님들 허락하에 같이 살기 시작한지 딱 3일 지났을 때 그 거지같은 미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굳이 좀 해본다면 제가요 요즘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던 중이었고요 거기다 회사일도 잘 안 풀리면서 이래저래 굉장히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같이 집에 드릴 가구를 사러 가던 상황이었는데 이날따라 여친이 지 친구랑 한 20분 정도 엄청 길게 통화를 하는 겁니다 막 웃으면서 솔직히 기분 더러웠죠 왜냐하면 제가요 평소에도 종종 출퇴근을 시켜주곤 하는데 이건 마치 뭐랄까 개인 기사가 된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평소에는 어찌어찌 잘 참고 넘겼는데 이날은 제가 너무 예민해져 있던 상태라 그런지 참지를 못하고 저도 모르게 짜증이 확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전화 끊어봐 이렇게 말한 뒤에 야 내가 니 개인 기사도 아니고 왜 사람을 옆에 두고 통화를 그렇게 길게 하냐 뭐가 그렇게 재미냐 이러면서 좀 큰 목소리로 잔소리를 했는데 여친이 중간에 제 말을 끊고 아 그래 미안해 안 그럴게 딱 이러는 겁니다 물론 이때 말투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말을 끊어버린 거 있죠 이게 마치 아이씨 듣기 싫으니까 닥쳐 알았다고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야 왜 사람 말을 끊냐 이러고 바로 소리를 찔렀죠 그러자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지도 목소리가 같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저도 모르게 야 너 미쳤냐 너 지금 그게 나한테 지금 미안하다고 하는 태도야 어 이 그지 같은 년아 이러면서 아까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요 하 그래 뭐 소리를 지르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쌍욕은 절대 하는 게 아니었는데 순간 욱하는 마음에 지금은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욕을 했더니 여친 표정이 바로 싸늘해지면서 오빠 뭐야 왜 나한테 욕을 해 쓰레기야 뭐야 이런 말을 했고 또 저도 모르게 이번에는 말이 아니고 여친의 멱살을 잡고 유리창에 꽉 밀어가지고 쾅쾅 한 세 차례 정도 강하게 밀어버렸습니다 머리를 세게 박았죠 물론 창문이 깨지거나 머리에 피가 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살살 때린 건 아니었으니까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도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고속도로였는데 갓길에 차를 대고 내려씨 이렇게 윽박을 질렀고 여친은 겁을 잔뜩 먹은 표정으로 빠르게 내리더군요 뭐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출발을 한 건 아닙니다 그 정도 쓰레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앉아가지고 한 10초 정도 지나니까 저도 정신이 돌아왔고 다시 타라고 했고 그렇게 고속도로를 빠져나간 뒤에 야 여기서는 너 혼자 집에 찾아갈 수 있지 이러고 다시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절대 제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말이 그런 거지 화가 났으니까 그냥 우리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해보려고 대화를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려오라고 했다고 진짜 내려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는 또 이성을 잃고 따라 내려가지고 여친 손에 있던 폰을 빼앗았고 또 이걸로 강제로 타게 만들었는데요 물론 여기서도 이게 자꾸 내리려고 하길래 야 니 폰 창문 밖으로 던져가 다 깨버린다 그냥 있어 가만히 쓰라고 이렇게 협박도 했는데 지금은 정말 후회 중입니다 뭐 그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진정을 하고 같이 집으로 왔는데요 결국 오자마자 바로 파원 통보받고 여친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연락도 안 돼가지고 사람 피가 바짝바짝 말랐거든요 아차 싶었죠 그래도 매일 찾아가서 일주일 정도 싹싹 비니까 비록 용서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보이거든요 요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사람 사는 꼴이 아닙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런 미친 짓거리를 했나 싶고 아니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린 저 스스로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원망스럽고 밉습니다 참고로 여친은 지금도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운 상태고요 제가 그랬죠 평생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게 나 정말 잘한 자신 있다고 처음엔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랬는데 제가 찾아가서 싹싹 비니까 지금은 그래도 나름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절대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무릎 꿇고 빌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필사적으로 참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짐을 했죠 물론 그래도 아직 못 믿는 눈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조금만 더 빌면 마음을 돌리는 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짜 문제는 여친이 아니고 바로 저희 예비 장모님입니다 절대 안된다고 절대 안된다고 결혼하면 저 죽여버릴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, 돼지, 돼지, 돼지 짐승 취급을 하는데 도대체 제가 어떤 노력을 해야 저희 장모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제목은 실수로 예비신부에게 본성을 들켰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니가 사람 새끼세요? 2번 야 일단 사소한 거에도 감정조절을 못해 폭력을 행사하는데 결혼할 거라고? 사람 죽일 일 있습니까? 그냥 놔주세요 3번 이야 무슨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예비신부 뚝배기를 깨버리네 이야 진짜 대단한 놈일세 이거 야 너 장모님만 있고 장인어른은 안 계시는 거지? 그렇지?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살아가지고 글 쓰는 거지 맞잖아 우리 아빠 같았으면 너 죽었다 4번 안된다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 이거 진짜 안 돼 이 새끼 결혼하잖아 나중에 지 마누라는 물론이고 지 새끼한테도 손찍음 할 놈이야 이거 그지 같은 놈 5번 야 나 또 뭐 실수로 하길래 무슨 큰 사정이 있나보다 순간 욱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뭐 뺨을 좀 때렸나보다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건 뭐 그냥 등신이네 6번 뭐? 여친이 마음을 돌릴 것 같다고? 아니 누구 마음대로 미친 거 아니야? 여친 머리를 유리창에 갖다 박은 것만으로도 이미 끝난 거야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계속 풀콤보를 갖다 박아버리니 왜 찾아가가길 너무나 잘 어울리는 진짜 천생연분 같은 그런 여인을 찾아왔어요 원째 저기요 음주사고 전과자는 결혼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?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기만 해도 너무 부끄럽고 눈물 나오지만 제가 옛날에 20대 시절 음주운전을 좀 습관적으로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대형사고를 내고 집행유예 사회봉사를 명받았죠 그때가 4년 전 2019년 12월 27일 진짜 제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너무나 끔찍한 날이에요 며칠 뒤 2020년 새해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새해였고요 지금도 그래요 매년 12월 27일이 되면 진짜 살기도 싫을 정도로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알콜 농도 0.17이었고 이 정도면 사람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뒤로 너무 후회스럽고 죄송한 마음에 합의금도 피해자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드렸고요 또 재판 때도 계속 너무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울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 뒤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후회도 돼서 술 절대 안 마시고 운전도 안 해요 아예 그런데 이런 저도 이제 결혼 좀 해보려고 가정을 좀 가지고 싶어서 하는데 이러는데 저를 받아주는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올해 상반기야만 해도 그래 결혼 직장까지 갔다가 외모 나이 집안 직장 등등 다른 조건 다 마음에 들지만 술 처먹고 사람 친 여자는 안 된다고 바로 파운드하고 소개팅 나가서도 숨길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걸 밝히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지고 정말 하루하루 너무 슬프고 괴로워요 진짜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이 거지같은 현실이 너무 원망스러우면서도 그래도 이게 또 내 죄니까 내가 다 책임지고 감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만 나오고 진짜 사는 게 정말 막막해요 나 이러다가 진짜 나중에 혼자 죽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공포심도 들고요 제 동생도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래도 언니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같았으면 너 진작에 손절했다 아니 미친 옛날도 아니고 2019년에 음주운전이 뭔 말이냐 웬 말이야 어? 이러면서 언니 그 나이 때 좋은 조건 외모도 나쁘지 않고 늘씬한 거 다 좋은 거 알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 친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그 좋은 것들 모두를 날리고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너랑 똑같은 전과자를 만나라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동생한테까지 이런 말 들으니까 얼마나 서럽고 눈물이 나는지 저는 정말로 사랑할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일까요? 뒤에 더 있는 건 아닌데 거지같은 반전은 하나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괜찮아요 희망 있죠 그냥 너랑 똑같은 음주운전자 만나면 될 것 같아요 끼리끼리라는 말도 있잖아 그죠? 2번 음주운전은 곧 살인미수입니다 야 니 같으면 사람 죽일 뻔한 짐승새끼랑 만나고 싶겠냐? 깔깔깔깔 3번 전과자 모임에 나가가지고 니 짝 찾으면 되겠네요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전과자 모임이 없으면 니가 하나 만드세요 그럼 리더력까지 덩달아 얻겠네요 끝 끝 본인도 습관적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나 진짜 궁금한 게 한두 번 가지고 집행유예 사회 봉사 명령까지 당했을 것 같진 않고 최소 3번 이상 3아웃 정도는 당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큰 사고를 냈길래 그런 처분을 받았는지 너무 궁금하네 깔깔깔깔 5번 사고 안 냈으면 너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술 처먹고 다녔을 것 같은데 운전하면서 아니 범죄자 주제에 뭔 결혼 타령이세요? 혼자 사세요? 이래가지고 쓴이가 아까 글을 지웠어요 지우고 바로 새로 올렸습니다 거기 달린 댓글입니다 댓글이 반 어? 아까 뭐 네가 원하던 댓글이 없었나요? 글 지우고 다시 올렸네? 깔깔깔깔 2번 뭐요? 글 지우고 또 올린 거요? 왜? 욕 오지게 처먹어가지고 지운 건가? 내가 아까 말했지 전까지 모임 나가가지고 네 짝을 찾으면 된다니까 그게 없으면 네가 하나 만들어 너 같은 애들 얼마나 많냐 어?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있으면 서로서로 공감도 되고 얼마나 좋아 아 그리고 애는 낳지 마라 양심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이지 이게 단순 음주운전 때문이 아니라 이런 거지같은 마인드로 사는 너라면 분명 네가 낳은 이 새끼도 똑같은 게 나올 게 불보다 뻔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회를 위해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다가 자연 도퇴가 되라 이 말이야 오케이 인연이 아니라서 그래요 힘내세요 야 너도 술 처먹었냐? 힘내세요 이 지랄 참 이상하네 아니 왜 이렇게 실수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걸까요? 저거는 실수가 아니지 실수는 앞을 제대로 안 보고 가다가 다른 사람이랑 어깨를 부딪히거나 남의 발을 받는다든가 버스에서 그런 게 실수지 진짜 아무튼 사람 패는 것들 음주운전하는 것들 용서 안 되죠 저런 것들은 언젠가는 큰 사고칠 것들입니다 이 둘이 만나가지고 애 안 낳고 둘이 방생 안 하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지 공감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